오늘은 가족과 거리를 두라 라는 얘기를 하니까 좀 의문이 드시죠 근데 사실 소통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 거리를 두어야만 한다라는 이 비밀입니다 혹시 여러분 15cm의 비밀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5cm 하면 이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의 길이가 대부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차가 막 올 것 같으면 딱 보호해 줄 수 있고 그쵸? 그리고 언제든지 안을 수 있고 손을 잡을 수 있고 같은 터치가 가능한 거리예요 근데 그 터치가 사랑의 터치도 가능하지만 사실은 주먹을 내면 엄청나게 아파지는 싸움을 할 수 있는 거리이기도 합니다 이 15cm의 비밀이라는 건 뭐냐 이 거리는 사실은 친밀한 사람만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도 바로 이 15cm의 거리의 미약 물론 남편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저희 딸아이가 어느 날 저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게 이제 딸아이의 일기장입니다 딸아이가 일기장을 딱 들고 오더니 엄마 아무래도 할머니가 내 일기장을 보는 것 같대 저희 친정엄마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기장에 이런 말을 써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궁금해? 사생활 좀 지켜줘 그랬더니 그래도 계속 보시는 것 같대 그래서 제발 좀 훔쳐보지 마세요 라고 써놨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너 일기장을 보면 안 돼? 나 엄만데? 우리 이렇게까지 통하지 않는 사이니? 했더니 저희 딸이 하는 말이 엄마 나에게도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? 바로 거리잖아요 우선은 저희 딸아이가 자기 일기장을 딱 보여주면서 할머니가 아무래도 보시는 것 같애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제가 봤었거든요 제가 이게 너무 그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궁금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나를 믿어준 거에 대한 너무 고마움이 있더라고요 그죠? 엄마가 보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엄마는 그리고 지금 우리 친정엄마한테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나 때문에 욕 드셔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왜 이 아이가 나를 믿어줬을까? 그리고 이 아이가 정말 나를 믿었다라고 계속 느껴지는 게 아직도 일기장을 자기 책상 위에 올려놔요 만약에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? 숨겨두지 않을까요? 그래서 이 2편도 절대 저희 딸이 보면 안 됩니다 이 강연은 그래서 너무 나중에는 제가 한번 고백을 해볼까 생각해요 고백을 해볼까 생각하는데 이 사진을 찍게 해줬거든요 제가 엄마가 소통 강의를 좀 해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그 사례를 좀 쓰고 싶다 할머님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다 하면서 얘기했더니 기꺼이 사진을 찍게 도와준 겁니다 딸아이가 들고 있고 제가 찍은 거예요 우리 가족 소통 잘하죠? 이렇게 소통을 잘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? 고객으로 생각하고 거리를 둬야 되는데요 이 인간관계 거리에 따른 내분류라는 게 있어요 이건 아마 사회생활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면접 보실 때도 도움이 되고요 어디서든 도움이 되실 겁니다 15에서 46cm 거리에 있을 때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족입니다 그리고 누구예요? 연인입니다 그런데 그 46cm 이하에서 1.2m 정도까지 갔을 때는 사적인 거예요 친구 너무 친한 애들은 가까이서도 괜찮은데 사실 사적인 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동물이나 사람이나 내 사적인 거리나 내 친밀한 거리를 침해하잖아요 그러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를 연구하셨던 이분도요 뭐를 뒀어요? 15cm라는 걸 뒀다라는 거예요 이 15cm를 뒀다라는 건 아무리 친밀한 관계가 되더라도 15cm는 유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, 선배들이 그러셨어요 딸애가 이제 대학에 가지 이제 네 거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딸이 제 거예요? 이런 말씀을 드렸죠 딸이 내 거라는 생각은 안 했는데 그래도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질 거라는 생각은 안 했었어요 아마도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내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건 뭐예요? 언제든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15cm의 거리도 없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? 그 거리를 유지해 주지 않으면 너무너무 불편해해요 그리고 그 거리를 유지해 줘야만 사실은 우리가 소통이 더 잘 됩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아동기, 우리가 안고 키워야 될 때 있죠 그땐 무조건 많이 안아주고 터치해 줘야 돼요 그럴 땐 안아줘야 되는 나이 언제까지? 아마 9세 정도까지?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제 친구를 만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까 친밀한 거리를 유지해 주는 15에서 46cm의 거리를 유지해 주면서 언제든지 그 아이 혼자 돌아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게 필요해요 근데 이제 결혼하거나 아니면 회사를 다니기 시작한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들을 캥거루족으로 만들면 안 돼 내버려 둬야 돼요 사적인 거리에도 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너는 네 살 길 살아라 사회적 관계의 거리까지도 생각해 줘야 내가 시어머니가 됐을 때 며느라가 밥 챙겨 먹어라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너무 내 주머니 속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가까운 내 아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부터 소통이 어렵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자꾸 다가서려고 했던 제 딸한테 우리 딸 아이의 일기장을 나도 모르게 15cm 안에 들여오고 나서 제가 반성한 거예요 그 아이가 뭐라 그랬어요? 엄마는 아니지라는 그 표정 미안하다 예진아 엄마가 봤다 근데 그 이후로는 진짜 안 봤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찔려 막 식은땀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 말한 대로 지켜나가자 허은아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 아이와 나와의 거리는 지금 청년기 15에서 46cm를 지켜줘야 되는 그 거리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? 이젠 거리를 돌아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그걸 소통과 연결하려면 건강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소통 강의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진 찍어달라고 했을 때 그 아이에게 물어 우린 진짜 소통 잘하니? 우린 진짜 잘하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소통하기에 우리가 소통을 잘하는 것 같아? 엄마의 장점이 뭐야? 하면서 물어봤어요 엄마는 매력적이잖아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소통과 매력과 무슨 상관이지?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아이 입에서 엄마는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하잖아 엄마는 엄마가 생각한 것들을 해나가고 있잖아 그 순간 저도 여러분처럼 조용해졌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 앞에서는 울지 않았죠 그래? 내가 좀 그렇지? 하면서 그 아이 무한하지 않게는 했는데 제가 방에 들어와서 화장을 지우면서 거울 보면서 제가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이 사회생활을 제가 20년 넘게 했다고 했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은 늘 미안한 뿐입니다 혹시 얘가 잘못되면 내 탓은 아닐까 우리가 소통은 잘하고 있지만 이 아이가 엄마를 자주 못 보니까 앞에서만 혹시 자기 속내 아닌 걸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죄인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저한테 엄마 매력적이잖아 예전에 한 번 이 아이가 날 울린 적이 또 한 번 있어요 그 여자 책인데 그 이름이 뭐더라 아 그치 그치 그쳐 그 82년생 김지영 이라는 책 그 책을 저는 딸아이 아들이 아니고 딸아이인데 그 책을 읽고 나서 그 아이가 저에게 와가지고 엄마 혹시 엄마 나한테 미안해해? 그러니까 엄마 나한테 미안하지 이게 아니라 엄마 혹시 나한테 미안해해?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소리야? 했더니 안 미안하지? 그럼 됐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안해하지 말라고 엄마 나한테 미안할 거 하나도 없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는 긴가민가 하면서도 이 미안함을 내 딸이 나한테 얘기하니까 그냥 또 울은 거야 근데 앞에서는 절대 안 운다는 거 거리를 둬야 되니까요 또 화장실에서 울어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사실은 저는 기한을 뒀었어요 우리 딸아이랑 나랑 스무 살이 됐을 때 이 아이가 스무 살이 됐을 때 엄마를 이해하게 하자 나의 일하는 것 그런 것들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하자 왜냐하면 댁에서 아이를 키워주신 어머님들 만큼 저는 그 아이한테 해준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미안함을 스무 살이 되면 이 아이가 이해해 주겠지 그래서 자랑스러운 엄마가 돼야겠다 그죠 후회하지 않게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딴 짓을 못해요 나가서 왜냐하면 애가 지켜보는 것 같아서 그렇게 제가 생각했었는데 얘가 열다섯 살 그러니까 중2 때 저한테 미안해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올해 열여섯 살 때 엄마 매력적이잖아 라는 말을 해주는 그 순간 저는 뭐 거의 행복합니다 나와 그 아이와의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까 저는 그 거리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봐요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저 아이에게 인정받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 우리 혹시 댁에 계신 분들이 뭐 집안일을 그만두시고 밖에 나가서 일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우리 리더 얘기했잖아요 내 분야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즐겁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집안일을 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어 특히 집안일은요 티도 안 나 그게 제일 속상하던데요 다른 건 뭘 해도 하는데 이건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도 화내지 않아 이건 내 일이고 그리고 인정받기 위해 또 다른 이벤트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죠 내 월급이 올라가고요 내 가치가 높아지려면 뭐가 돼야 돼요 내 성과를 제대로 보여줘야 돼요 저 이 정도 성과 냈잖아요 댁에서도 마찬가지 밖에서도 마찬가지 나 이벙도 성과 냈잖아요 나 이렇게 훌륭하게 살고 있잖아 라는 거를 그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 자신감 내 인생 사는 거 이 자체는 저는 그 거리에서 시작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보다 내 스스로가 제대로 설 때 아들도 마찬가지 딸도 마찬가지 엄마가 언제까지 뭐 못해준다는 걸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을 살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통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통의 시작은 15cm를 좀 지켜주는 것 거기에서 진짜 소통이 시작될 것 같다 약간은 객관적으로 그 아이에게 얘기해 줄 수 있고 약간은 객관적으로 그 아이에게 이렇게 꾸짖음도 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우리의 이 소통과 사랑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여러분의 매력을 지켜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든 인정받는 호감 고객 VIP 고객이 되고 싶으면 여러분의 매력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저희 딸 정말 제가 존경하는데요 아름다움은 외모가 다가 아니라고 그 아이가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내면에 있는 그 강하고 멋진 것들이 표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솔직하게 무언가 내 마음을 얘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해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내 매력을 드러낼 때 우리의 소통은 당연히 잘 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통 안 돼 3년 기간 5년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한다고요? 떠날 생각을 하세요 떠날 생각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아마도 상대방이 더 잘할걸요 저한테 잘하는 단골 그쪽 막 잘하다 갑자기 없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상상하고 싶지도 않잖아요 나를 대접해 주던 그 사람 그래서 여러분의 매력을 지켜나가는 것 15cm 내 스스로 설 수 있는 그 거리를 할 때 가족의 소통은 잘 될 것이다 라는 비밀을 말씀드리며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5cm 이상 떨어져 주시죠 지금 우리 46cm는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? 자 건강한 소통의 시작은 최소 15cm의 거리를 지켜주는 것 그렇죠? 그리고 자신만의 매력을 가족에게도 자신만의 매력을 유지하는 것 그 비밀을 또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많은 울림을 주는 시간이었고요 오늘 강연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궁금한 점 많이 생기셨죠? 네 질문해 주시죠 질문해 주세요 가족 간의 거리를 두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아이가 속마음을 말하지 않으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냥 그대로 두면 무관심한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와 소통을 아주 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거리를 두라라는 것이 자칫 무관심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늘 지켜보셔야 돼요 사실은 46cm에서 1.2m면 이 정도 거리예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가까이 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늘 지켜보셔야 되고 사실 이럴 때 있어요 애가 정말 힘들 때 우리가 안아줘야 될 때는 15cm가 아니라 0cm 잖아요 우리의 사랑 아이에 대한 사랑 남편에 대한 사랑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사실은 0mm죠 붙어있는 거지만 그 사랑을 오래 유지하고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잠시 15cm나 46cm의 거리를 둔다는 의미이지 거리를 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마음의 거리는 0cm 마음의 거리는 0cm 하지만 내 신체적 거리는 이 아이가 불편하지 않게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자 누구든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소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봤어요 1cm의 거리밖에 안 두지만 무관심한 부모가 있을 것 같아요 있죠 그건 뭐냐면 1cm밖에 안 떨어져 있지만 다른 데를 보고 있다면 등을 돌리고 있다면 그런데 만약에 15m가 떨어져 있는데도 언제나 든든하게 부모님이 내 쪽을 지켜봐주고 있다면 그게 자의 아닐까요 맞아요 저는 왜 이렇게 정리를 잘할까요 완전 잘하시는 거죠 열심히 잘하시는 거죠 고객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도 정말 많은 생각을 함께 공유해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허은하 소장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가족 소통의 비밀 마지막 비밀도 밝혀주실 걸로 기대하면서 힘찬 외침과 함께 2강을 마치겠습니다 생각의 탄생 20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